안녕하세요 자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나를 구독한 사람에게 나는 구독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현재 여기 카톡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의 창입니다. 이게 창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올린 동영상의 링크 있죠? 유튜브 앱에 가서 링크를 복사를 해가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카톡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자기 자신을 터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것도 가능해요.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광고가 끝나면 여기서 보시면 이 위에 저 위에 보세요. 여기에 프로필 사진 있죠? 여기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로그인이 안 된 사람은 로그인을 하세요. 저는 로그인을 해서 제 프로필 사진이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쉽게 찾아가는 방법을 터치하겠어요. 여기서 자기 자신의 채널 이름 있죠? 저는 석송랜드가 되어 있어요. 채널 이름을 터치합니다. 채널 이름을 터치하면 이렇게 자기 채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채널에서 여기에서 채널에서 이 위에 보면 프로필 사진 있죠? 이 프로필 사진으로 갑니다. 가서 이거 터치하면 크레이터 스튜디오로 갑니다. 스튜디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레이터 스튜디오로 가면 됩니다. 툭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뜨는데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스튜디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까지 찾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크레이터 스튜디오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세요. 최근 구독자 수라고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좀 내려가면요. 여기에 여기 모두 보기라는 게 있죠? 모두 보기 모두 보기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죠? 모두 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구독자 자기 자신의 스마트 유튜브 구독자 목록이 여기 쭉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구독자 이름이 채널 이름이 나와 있고 다음에 나를 구독한 날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각의 구독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여기에 구독 취소와 구독 이런 글자가 여기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지난 90일로 되어 있죠? 지금 지난 90일 동안의 구독자 숫자가 이게 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사각형 있죠? 이걸 터치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터치하면은 이렇게 지난 7일, 지난 28일, 지난 90일, 지난 365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365일 여기 지난 365일 이걸 터치해가지고 바꿔 보겠어요. 딱 바꿔서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난 365일 동안의 구독한 사람 명단이 이게 쫙 다 나타나요. 그리고 아래에 여기에서 해당 페이지 숫자가 10으로 되어 있죠? 여기 10명만 나타나게 되어있죠? 그리고 이걸 여기 삼각형 이거 있죠? 이걸 터치해가지고 수치하면은 10, 30, 50이 되어있죠? 저는 50명이 보이게 50을 터치하게 했어요. 50을 이렇게 터치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화면이 갑자기 늘어났죠? 확 늘어났죠?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30으로 다시 바꾸겠어요. 자, 이게 30으로 바꾸었어요. 30으로 바꾸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제일 위에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글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힘이 여기 잘 안 보이죠? 구독정보를 공개로 설정한 사용자만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독정보를 구독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나를 구독하더라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맞구독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구독정보를 항상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구독자 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구독정보입니다. 그것은 설정해서 이렇게 나를 구독한 사람이 몇 명이다 만명이다 2만명이다 천명이다 50명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게 하든지 나타나게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위로 쭉 올려보면요.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이 화살을 터치하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제일 위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구독 취소라고 되어 있는 글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구독한 것이고 또 나도 상대방을 구독하면 이와 같이 구독 취소라는 글자로 뜹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구독했어요. 그런데 나도 이 사람들을 구독했느냐 안 했냐는 것은 구독을 하면 여기에 구독 취소라는 글자가 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현재 구독하기 있기 때문에 구독 취소를 터치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구독 안 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구독 취소라는 글자가 뜹니다. 구독 취소는 현재 내가 내가 그 사람을 구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독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여기 보세요. 구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을 구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구독을 해주려면 구독을 터치해 볼게요. 구독을 툭 터치하면 여기 구독이 구독 취소로 바뀌었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구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제가 저 하단에 가서 화살표 있죠. 그걸 터치해서 다음 페이지에 넘겨볼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구독 취소라는 글자가 나오세요. 내가 구독을 다 계속하고 있네요. 제일 밑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구독이란 말이 있죠. 이 사람 여기 구독 여기서 내가 구독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을 그래서 구독을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구독 취소로 바뀌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와 같이 막구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구독한 사람들이 명단이 쫙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 유튜브 나의 채널을 구독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이 나를 구독하는지 이렇게 명단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구독해 주고 있는지 안 했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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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